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좀 원론적인 말인 수도 있지만 사람이 사는 것도 좀 삶에 대해서나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나 또 어떤 만남을 갖게 되면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나 좀 진지함과 성실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사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사회 어떤 사회현상에 의해서 큰 사건이나 이런 것이 터지게 되면 그 사건에 대해서 좀 식자층이나 전문가나 또 사회지도층 인사들 같으면 그 사건이나 사안에 대해서 좀 진지함이나 성실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건이 왜 터졌는지 원인은 뭔지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뭔지 누가 관련됐는지 무엇을 고치면 다음에는 같은 사건들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을 좀 진지하게 성실하게 성찰하고 그다음에 또 방법을 찾고 이런 것이 참 필요하고 또 성공적인 삶이나 또 성공적인 그런 나라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외환위기가 터지게 되면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원인이 뭔지 뭐가 문제였는지 그래서 이제 뭐 보고서도 내고 청문회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회가 이렇게 항상 뭐가 붕 뜬 뜬다 해가지고 그냥 천수답식으로 모든 것을 문제가 생기면 그냥 다 그냥 뭐 왕좌왕하고 그다음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냥 다 살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 선거 부정 공직선거의 부정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범죄지 않습니까? 거의 국사범 내란죄지 않습니까? 국가의 헌정질수를 무너뜨리는 뭐 이처럼 중대한 범죄가 있겠습니까? 지금 선거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선관위는 설립 목적이 선거관리를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부여받은 그런 기관이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점검물들이 태산처럼 여러분 쌓여 있고 그것이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공개가 되더라도 선관위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너희들이 어쩔 건데 배째라 너희들이 어쩔 거야 선거는 우리가 아는데 뭐 이런 식일 겁니다. 대법관들도 너희들이 어쩔 건데 선거 무효소송은 단심적으로 우리가 하잖아 우리가 결정 내리면 끝이 너희들이 왁왁해봐요 뭐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참 자기가 낯서 잘한 그런 나라에 대한 애정을 누구든지 갖고 있지만 가끔 가다 보면 참 이 학을 뗄 때가 있는 거죠. 그 무례함과 뻔뻔함과 거짓과 그 가정스러움과 위선적인 행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박주현 변호사 페이스북을 방문했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오산시 2020년도 4.15 총선에 해군 제독 출신인 최윤희 미래통합당 후보하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결했던데요. 여기서 이제 스카치 테이프를 붙인 게 나온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카치 테이핑은 도대체 왜 했을까 그 아래 흑선 인쇄 자국도 결국 재금표를 위해 가짜 투표지들로 투표함을 바꾸치겠다는 증거입니다. 그 스카치 테이프에 된 투표지를 돌춰보면 인쇄 자국이 출력 자국이 아닌 게 나옵니다. 가짜표 만드느라 수고했다. 범죄자 세력들아 이 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지역선관위 사람들입니다. 지역선관위 사람들이 밥을 먹고 할 일이 없어가 이러면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를 만든 투표지를 공개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모두 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개표가 끝난 상태에서 지역선거관리비원회가 보관하고 있던 투표함 속에 있던 투표지들에 숫자하고 공식적으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선관위가 발표한 숫자가 달랐기 때문에 법원이 투표함을 매들 며칠까지 법원에 제출하라 하니까 지역선관위를 중심으로 해서 선관위가 이미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서 인쇄소에서 새로 만든 투표지를 가지고 개수를 맞춘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갈아치운 새 투표지로 갈아치운 투표함을 법원에 제출해 가지고 그것이 재검표장에서 공개가 된 겁니다.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를 왜 붙였겠습니까? 재검표 현장에서 출연한 투표지 가운데 스카치 테이프를 왜 붙였겠습니까? 이 스카치 테이프가 붙은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가지고 이 기표도장을 찍은 투표자들은 없을 겁니다. 이게 왜 나왔습니까? 자, 법원이 매들 며칠까지 투표함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일단 시간이 상당히 이렇게 압박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선관위가 이미 공개해버린 발표해버린 후보별 득표수에 맞추어서 꼭 맞춰가 여러분들 투표지 개수를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실수를 해 가지고 이게 찢어진 모양이죠. 그러면 다시 인쇄소를 돌려가 찍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뭐 언어를 보겠나 해 가지고 그냥 언급처치로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 가지고 투표함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것이 재검표장에서 공개가 된 겁니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통괄이 아주 유력한 의미가 있고 그다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흑선, 잉크 자국이 묻은 선이 있는 거죠. 이게 인쇄의 아주 유력한 증거입니다. 이 모든 투표지들이 한 장 한 장 투표지들이 던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흑선이 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쇄 전문가들이 인쇄의 유력한 증거로 보는 것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선관위의 상당수가 부정선거에 관열한 겁니다. 전산 조작은 소수가 했지만 최소한 재검표 대상이 됐던 투표함들은 다 이렇게 그럼 재검표가 26군데가 됐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 투표함이 법원에 제출된 게 몇 군데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뭐 하늘에서 만들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즉 선관위의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만든 작품인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스카치 테이프를 붙은 투표용지를 받아 가지고 기표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없고 새로 여러분들이 투표지를 만들기는 귀찮고 하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뒤에다 스카치 테이프를 해 가지고 총 개수만 맞춰버린 겁니다. 이런 게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인쇄소에서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흑선들이 다 있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한 거죠. 이런 기표도장 보시기 바랍니다. 기표도장이 통일이 되어 있는데 기표도장이 통일이 되어 있는데 이런 기표도장을 누가 여러분들 찍겠습니까. 급하게 뭐죠 대량으로 인쇄해 가지고 기표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몇 만 장을 찍어야 되니까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표도장을 찍어 가지고 여러분 투표함 속에 넣는 투표자리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박주연 변호사가 잘 공개를 했네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표도장을 누가 찍습니까. 이거는 기표도장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희한한 여러분들 투표지들이 등장한 이유가 뭐냐 이야기죠. 이렇게 희한한 투표지들이 왜 등장했습니까. 스카치테이프 기표도장 기양 이런 게 왜 나왔습니까. 이게 왜 나왔습니까. 전산 조작을 해 가지고 개표소 따로 발표 따로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선관위 주도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이 된 거죠. 조작이 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법원이 이제 투표함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도저히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던 투표함을 그대로 법원에 제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전산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가장 큰 문제는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입니다. 선관위 주도 사전 득표수 조작입니다. 선관위 주도 후보별 득표수 조작입니다.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선관위가 발표한 득표수를 가지고 여러분들 차익값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이런 기이한 차익값 그래프가 나옵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100이 당일 득표 득표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최윤희 후보한테서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을 동별로 다 훔쳤기 때문에 이렇게 큰 수치가 나온 겁니다. 마이너스 4s 마이너스 12% 차익값이 안민석은 플러스 5s 플러스 13% 이런 차익값 그래프가 나오는 것 좌우대칭에 어마어마하게 큰 차익값 크기가 나오는 것 그 자체가 뭡니까? 득표수를 조작한 전산 조작한 대충 이 정도가 되면 아마 조작값을 구해보면 25% 내외가 될 겁니다. 최윤희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25장 등들을 안민석 후보한테 더해준 득표수 정감 작업이 아마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다 이렇게 공부들 웬만큼 한 사람들인데 통계학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런 착한 규칙을 갖고 있는 차익값 그래프가 나오는 이 하나만으로서 뭡니까? 그냥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선관위가 어떤 조작을 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스카치 테이프가 붙은 투표지들이 기표도장의 엉망인 투표지들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산 공직선거의 가장 큰 문제는 선관위가 주도한 선거범죄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선관위가 선거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득표수를 뭡니까? 한쪽은 감소시키고 한쪽은 증가시키는 작업을. 그러니까 복잡한 고등수학이 아니고 선거란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간단한 것처럼 선거 조작이라는 것도 아주 간단하거든요. 선거 조작이라는 것도 그냥 상대방에게 표를 훔쳐가지고 훔친 것만큼 다른 사람에게 더해주니까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득표수위를 차익값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재금표장에 등장하는 모든 투표지들이 다 위조투표지로 엉망진창이 나온 겁니다. 이 나라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지 저는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사회가 너무나 병들었기 때문에. 그럼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뭐냐? 다음 총선과 대선이라는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한미일 정상회담이다 관계를 돈독히 하다 그러지만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정권이 이런 데 탈취가 되면 바로 그 순간 5년 전으로 그냥 백을 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우선순위 중에서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참 순위를 매길 수 없을 수 있는 것이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권력교체가 자연스럽게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그 문제를 한국 사회가 이제 해결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그냥 참 맨정신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나라의 앞날이 참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낙담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통사입니다. 연휴 때 여러분들이 독사하실 그런 의사가 있으시면 가벼운 그런 시대에 이런 묵직한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지식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 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